자 오케이 자 그래서 아래에 똑같아요 비교급을 이제 비교급으로 바꿔볼게 자 우리 엄마는요 is taller ER 붙인거지 자 우리 비교급은 ER 붙이고요 자 최상급은 뭐 붙여야지 EST를 붙이자 그쵸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my mother is taller than me than 뭐 뭐 보다 그래서 항상 비교급 같은 거 우리가 꼭 체크할 때요 비교급은 이렇게 뭐 뭐 보다라고 하는 비교를 하는 된 같은 걸 꼭 써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more than 그치 ER than 근데 있잖아 선생님 언절때는 그냥 ER을 붙이고 언절때는 more를 붙이는데요 자 음절에 따라 달라져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삼음절 이상이냐 삼음절 이상이 아니냐에 따라서 ER을 붙이거나 혹은 more를 붙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정리할게 얘들아 음절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모음의 음이 얼만큼 몇 개가 들어가냐 이 차이거든요 자 모음이라는 건 어떤 거야 아 에 이 오 우 얘가 모음 아니야 그쵸 근데 가끔 가다가 너네들이 막 잘못하는 게 있어 이 아예이오우가 스펠링에 몇 개 들어가냐가 음절이라고 하는데 스펠링의 문제가 아니에요 얘는요 발음으로 붙이다리는 거야 아예이오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음이라고 하고 이게 스펠링이 아니라 뭐다 자 발음에서 몇 개가 나왔냐의 차이예요 알겠죠 자 여기 봐봐 털이라고 하는 거 톨이죠 톨 그치 얘는 그러면 매듬절일 것 같아 아예이오우의 발음이 없거든요 톨이랍니다 톨 이름들 맞아요 이름절이야 오케이 오 발음 오 발음 그치 얘 탈이라고 하냐 톨이라고 하죠 톨 그치 그래서 오 발음이었잖아 됐을까요 톨이라고 하면 오 발음 하나밖에 없어서 얘를 뭐라고 한다 이름절이라고 해요 발음이 몇 개가 나왔냐 뜻이야 오케이 근데 우리가 뷰티풀을요 뷰티풀러라고 하니 more 뷰티풀 붙이죠 자 뷰티풀 한번 가볼까 b-e-a-u-t 그치 뷰티풀 얘는 몇 정식이야 뷰티풀 몇음절 3절이야 오케이 뷰우 유 발음이 나왔냐 그치 i-o-u-u 뷰 뷰 뷰 뷰 뷰 뷰 뷰 뷰 뷰 됐을까요 3음절이야 그래서 i-o가 몇 개 있는 게 아니라 음절이 발음이 몇 개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음절이 달라지는 거야 됐을까요 얘는 그래서 3음절이기 때문에 3음절 이상이면 뭐 쓴다고 얘들아 모어를 쓴다고요 됐을까요 오케이 이 차이에요 이 차이 자 모음이 몇 개냐가 아니라 자 모음의 발음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하를 붙인다 혹은 모르고 친다 요거 됐니 자 그 다음에 갈게 자 아래 그 다음에 해서 갈게요 현수야 나 이거 해줘 he can't jump as so high as jim can 갈게요 음 그렇죠 그는 뛸 수 없다 그렇죠 짐 만큼 높게 됐을까요 자 얘 봉화가 아니죠 얘 하일리 얘 지금 부사야 부사 오케이 자 그는 뛸 수 없다 자 문장 끝났어요 완전하게 자 그는 뛸 수 없다 자 누구만큼 짐이 뛸 수 있는 만큼 짐이 할 수 있는 만큼 됐을까 짐이 할 수 있는 만큼 그는 할 수 없다 근데 우리가 그냥 as jim이라고 하겠죠 왜 get run jump 이건데 뒤에 반복되는 지운다고 했잖아 그치 오케이 얘를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대동사에요 우리 앞에 나온 대동사가 그치 조동사가 나오면 조동사로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 자 그래서 그냥 조동사 캔만 쓴 건데 어차피 반복이니까 지울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뒤에 as jim만 써도 되고 as jim 펜도 써도 돼요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얘를요 자 그래서 한번 바꿔볼게 자 이 친구를요 자 비교급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비교급 또 나오니까 우리 자 이알 된 부자죠 왜 비교급 보니까 어때요 하이가 나왔네 하이 하이 그쵸 자 그치 하이 아이 그쵸 얘는 그러면 2음절이겠네요 그쵸 자 이 친구는 그래서 자 뒤에 뭐 붙인다 이야를 붙인다 됐을까 오케이 무얼 안 붙이죠 자 그래서 higher than 힘 그래서 jim can't jump higher than 힘 이렇게 해서 자 이야를 덴까지 붙였다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오케이 자 비교급으로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자 원급 as as 원급이랑 자 그 다음에 not as so 원급 as 해서 자 원급 비교 한번 봤고 비교급은 방금 내가 설명한 게 끝이야 자 근데 어떻게 쓰였는지 자 예시를 한번 가볼게요 자 previous test was easier than this one easy easy 얘도 몇 음절이야 2음절이죠 그치 g g에 e 붙였잖아 e에 i 붙였잖아 그치 자 그래서 자 2음절이에요 easier 그쵸 more 안 붙이죠 됐을까요 뒤에 e r 붙이고 den이 나온 거 확인하면 돼 자 해석해볼까 은천아 갈게요 시작 이거 이거 해석하라고 했는데 그치 집중을 왜 안 하는 거야 누구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꾸 어 빨리 집중 안 해 빨리 해석해 시작 이전 이전에 그렇죠 그렇죠 지금 것보다 쉽다 그치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얘도 마찬가지 as1급 as2도 마찬가지지만 얘도 지금 뒤에 den이 나왔잖아요 그쵸 뭐 뭐 보다라고 하는 비교하는 대상이 매주 중요합니다 오케이 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den 뒤에도요 우리가 자 대동사를 쓴다거나 생략이 가능합니다 됐을까요 자 한번 가볼게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this1이 나왔잖아 지금 대면사로 받아버렸네요 this1 이 1이 얘기하는 게 뭔데 1이 뭘 받는 거야 얘들아 우리 대면사 했잖아 뭘 받는 거야 그렇지 테스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전 시험은 훨씬 더 쉽다 더 쉽다 언제 것보다 이번 것보다 됐음 그럼 할게 자 I think of novel is more more interesting 자 이번에는 interesting 그렇죠 왜 3음절 이상입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모어를 붙은 거네요 자 나는 생각한다 자 소설이 그치 자 여기 앞에 대시 빠진 거야 그래서 대절 목적절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이 소설이 뭐 하다고 더 흥미롭다고 무엇보다 시보다 됐을까요 그 시보다 더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자 얘들아 얘도 마찬가지예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을 만들 때는 뭘로 만드는 거야 현용사랑 부사로 만드는 거야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지라고 하는 현용사에 자 우리 Y로 끝나면 어떻게 바꿔야 돼 그렇지 3음절 아래면 그치 자 2음절까지는 I, R을 붙여야 되죠 됐을까요 Y로 끝나면 그냥 I, R을 아니라 I, R을 붙여야 돼요 Y를 I로 바꿔줘야 돼 오케이 자 여기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갈게 자 I like dog more than cat 이건 쉽네 그치 나는 좋아한다 개를요 그쵸 more than 먹보다 더 고양이보다 했을까요 고양이보다 더 좋아해 여기서 more은 뭐겠어 부사겠지 그치 더 좋아하는 거니까 더 좋아하다 라이프 꿈이겠네 동사수식하는 거는 부사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좋아해 개를 더 라고 하는 부사형의 뭐다 비교급이다 됐음 자 그 다음에 갈게 자 최상급 in, of, that 완료시제 같은 짓단 속에 3건 중에 가장 정도가 심한 것 한번 가볼게요 자 she is the most generous person in the neighborhood 라고 납니다 그치 자 아까 얘기한 자 in, that, of 이런 거 나온 다음에 최상급을 만들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자 그녀는요 가장 the most 그치 generous 자 3분절 이상이네요 가장 뭐하되 관대하다는 거죠 그치 generous는 관대하는 뜻이에요 자 보호자리네 자 그녀는 가장 관대한 사람이다 자 아까 있잖아 얘들아 봐봐 원급 비교급 최상급은 현용사랑 부사로 만든다고 그랬죠 명사 쓰면 돼 안 돼? 명사 딸랑 쓰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현용사가 명사를 꾸미는 형태가 오면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만들었잖아 더 most generous 그치 원급 비교한데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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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에서도요 현용사 플러스 명사는 쓸 수 있어요 됐을까요 명사는 딱 쓰면 된다 된다 명사만은 안 돼요 현용사 플러스 명사는 쓸 수 있어요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갈게 자 그래서 the neighborhood 그 이웃에서 그치 그 주민 이웃에서 이 사람이 뭐한다는 거야 가장 관대한 사람이래 그 마을에서 그쵸 그 마을에서 이 사람이 가장 그녀가 가장 뭐하다 관대한 사람이다 그래서 최상급은요 우리가 the most generous라고 쓰고요 아니 the most 쓰고 최상급 쓸 때는 당연히 뭘 써야 된다 덜을 같이 써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갈게 this is the biggest 얘도 봐봐 big이죠 현용사 그치 big이라고 하는 건 be 하나밖에 없죠 얘 이름절이네요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바꾼 거야 이거를 바꾼 거야 됐을까 근데 지금 봐봐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 쓰고 이 알만 붙였잖아 이름절일 때 근데 얘도 규칙이 있어 얘가 원래 이걸 가르치는 수업은 아닌데 그래도 알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오케이 자 big인데 봐봐 언제 이런 걸 우리가 단자음이라고 하거든요 언제 이렇게 두 번 붙이냐 앞에 모음이 하나 나오고요 그치 그 다음에 자음 모음 하나 모음 두 개면 안 돼 자음 하나 이렇게 나올 때 비교급 최상급 만들 때 사문절 아래 애들이면요 하나 자음 하나 더 붙이고 이하를 붙여요 그럼 하나 더 볼까 hot 얘도 지금 봐봐 오라는 모음 하나죠 그치 키가 또 자음 하나인 거 아니야 모음 하나 자음 하나 그치 근데 이름절이네요 자 그러니까 얘를 바꿔 어떻게 바꿔 hot 됐을까요 혹은 최상급일 때 hot test tt를 두 번 붙이는 거 됐을까 모음 하나 자음 하나가 이렇게 붙어오는데 자 사문절 아래 애들은 다 어떻게 한다 요렇게 붙여준다 됐음 잠자음 하나를 더 추가한다 자 이 규칙만 좀 알고 계십시오 자 됐을까 오케이 자 넘어갈게 자 그래서 아래 가볼게 this is the biggest apartment 자 이것은요 그치 가장 큰 아파트야 자 that I've ever seen for such a low price 자 내가 받던 것 중에 자 내가 갔던 것 중에 가자 뭐보다 싼 그렇게도 싼 그렇게도 싼 아파트 중에 하나야 됐을까요 자 오케이 자 그럼 여기 한번 가볼게 자 우리가 원래는 계속 that을 쓰는데 이번에는 뭐 썼어요 자 that을 썼죠 오케이 이번에는 자 that을 쓰면서 자 바꿔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자 이것도 한번 가볼게 자 뉴욕 is one of the biggest 얘는요 이거 자체를 좀 가주세요 원오브 최상급 복수명사 오케이 자 원오브 최상급 복수명사 이렇게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뉴욕은요 자 뉴욕은 가장 바쁜 장소 중에 하나야 가장 뭐뭐한 것 중에 하나야 오케이 자 가장 뭐뭐한 것 중에 하나 완전 최상급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자 항상 복수명사가 와야 돼 복수명사가 비지스트가 뭐예요 비지 비유와이 야 이거 뭐냐 비지잖아 비지 그치 이 비지가요 어떻게 바뀐 거야 최상급이어서 is 붙인 거죠 됐을까요 비지스트 그래서 뉴욕은요 가장 바쁜 장소 중에 하나야 됐을까요 자 그렇게 최상급을 만들어준 거야 세상에서 그래서 자 원오브 최상급 복수명사까지 그래서 자 최상급 만드는 것 중에 자 인이나 대시나 오브를 써서 최상급을 만든다 그게 이 얘기예요 됐을까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비규칙 변화 얘는요 얘들아 선생님 따로 시험 칠 거야 얘는 좀 외워주세요 알겠지 자 비규칙 몇 개 없어요 자 우리가 매니나 머치의 매니머치의 최상급 그쵸 모스트죠 얘 비규급은요 모월이에요 그치 매니머치가 무슨 뜻인데 많은이란 뜻이잖아 됐을까요 자 이 많은 자 많은 자 매니는 셀 수 있는 명사고 머치는 셀 수 없는 명사죠 근데 얘네들이 모월이랑 모스트로 비규급 최상급으로 바뀌어요 됐을까요 많은 자 그 다음에 굿은요 얘는 품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뭐가 있어 형용사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자 부사가 있어요 부사가 됐을까요 자 근데 얘가요 굿이 품사가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베럴과 베스트의 품사가 두 가지인 거야 오케이 자 뭐뭐보다 더 나은 이런 뜻 아니에요 자 베스트는요 가장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의 품사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가 형용사일 때는요 구세음이랑 같아요 조은이야 조은 근데 얘가 부사일 때는 웰이랑 같아요 오케이 잘 이거든요 그래서 모양은 베럴과 베스트예요 근데 얘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구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구사로 쓰일 때는 잘이라고 하는 웰의 뜻을 갖고 있어요 됐을까요 근데 구시나 웰의 비교급 어떻게 쓴다고 베럴이요 오케이 얘들의 최상급은요 베스트요 됐을까 자 그 다음에 레이트예요 자 나중이란 뜻이지 그치 순서로 나중 자 얘 여기도 봐봐 아까 A 나오고 모음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 T 나왔지 그치 자 얘를 지금 비교급 어떻게 만들어요 레이트예요 더 나중이 그치 그 다음에 레스트 그래서 비교급과 최상급이요 됐을까요 이 거리도 볼게 파는요 우리가 무슨 뜻이야 먼 이란 뜻이죠 그치 더 먼 파 더 그래서 뻗어라 누우시니 미안해 얘들아 아까 처음 구사야 혹시 선생님 올려 놓으면 꼼꼼히 주고 꼼꼼히 해야 돼 알겠지 그렇긴 하지 이거야 그 다음에 이거 거리야 거리 우리가 먼이라고 하는 거 빠 라고 하지 더 먼 이라는데 빠 더 라고 쓰고 그 다음에 더 파 데스 됐을까요 자 그래서 뒤에 예스트 묻힌 거예요 이 모양은 얘들아 제발 꼭 좀 이어주세요 자 리르는 무슨 뜻이야 적은 이란 뜻이죠 여기서 그치 자 적은 적은 더 적은 메스 그치 가장 적은 미스트 됐을까요 그 다음에 배드 혹은 일 일이 무슨 뜻이야 아픈 이란 뜻이죠 그치 자 오케이 자 배드 나쁜 이란 뜻이네요 자 이게 월스 워스트 그쵸 그래서 비교급 월스가 비교급 워스트가 최선급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들아 자 이게 이렇게 자 불규칙표나 친구들 다 싹 다 좀 암기 좀 해갖고 와주십시오 됐음 자 그 다음에 갈게 자 모스트는 많은 최선급이고 베스트는 좋은 최선급으로 줄을 홍동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자 가볼게요 자 짐은요 모스트는 가장이란 뜻이란 거다 그치 많은 그 다음에 베스트는 좋은 최고란 뜻이죠 자 짐은요 얻었대요 뭐를요 많은 right answers 올바른 답을요 됐을까요 많은 올바른 정답을 짐은 말했고 그쵸 그 다음에 뭐 한 거야 그래서 얘는 이겼어요 플러스 플라이스 1위를 차지했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1위를 차지했어 어디에서 in my 플러스 나의 교실에서 즉 학급에서 그치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거죠 그치 가장 답을 많이 맞춘 거지 그치 가장 많은 답을 맞췄고 그래서 1등을 했다 이 얘기죠 됐을까요 반해석 1등 했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갈게 some experts 몇몇의 전문가들은 말했어 무엇을요 the most는 많이잖아 많은 시간 아니지 그치 the best time to learn 자 가장 가장 최고의 시간은 뭐 하는데 외국어를 배우는 최고의 시간은 뭐 이래 언제 이래 when you are child 너가 어렸을 때 이래 어렸을 때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 전문가들은 이야기해 이 얘기야 됐을까요 자 근데 얘도 있잖아 구조 잘 봐야 되는 게 여기에 대절이 빠져 있습니다 대신 빠져서 best time to learn foreign language 여기까지가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보호로 가진 거야 됐을까요 이해 됐니 오케이 자 그래서 얘들아 자 most는 많은이고 best는 좋은 이라는 거에 최상급이니까 해석에서 혼동서서 쓰지 마라 이 얘기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것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좀 드릴게요 자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 얘네들은 나중에 더 있어 뒤에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만 확인해 봅시다 자 he is the happiest man in the world 자 우리 원래 알던 대로 최상급 맞는 거네요 그치 자 happy at 자 is 붙여서 최상급 붙인 거죠 자 그는요 자 가장 행복한 가장 행복한 남자야 어디에서 세상에서 됐을까 이 최상급 표현을 비교급을 써서 한번 바꿔보자 이 얘기에요 자 he is happier than any other in the world 자 이게 정확하게 이거거든요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얘는 얘들아 꼭 외워줘야 돼요 오케이 자주 나와요 얘들아 any other 무슨 소리야 그 어떤 것보다 더 그쵸 그 어떤 것보다 더 라는 뜻이거든요 any other 그럼 가볼게 자 그는요 더 행복한 사람이야 자 무엇보다 더 행복한 거야 any other man 그 다른 남자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야 됐을까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니까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책정돼 있는 게 아니지 누구보다 더 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무슨 소리야 결국 최상급이라는 거죠 그치 모양순거는 이렇게 비교급으로 er than을 썼지만 er than을 썼어요 자 비교급으로 er than을 썼지만 자 의미는 누구보다 더 어떤 사람보다 더 행복해 라는 뜻이니까 최상급이 된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자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를 쓰면 자 뭐가 된다 최상급이 된다 됐을까요 자 두 번째 갈게 자 이건 no 혹은 other 단수명사 비교급 than 이것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보다 더 no other 단수명사 그치 어느 것보다 더 해석은 똑같아 자 근데 모양만 다른 거야 봐볼게 자 no man in the world is happier than he is no man이래 no man이잖아 그치 어떤 사람도 없다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도 없대 세상에 아무도 없어 뭐가 그보다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대 그보다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대 그 얘기가 무슨 말이야 그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 아니야 이해 됐음 그래서 이 비교급은 뭐가 된다 또 해석이 최상급이 된다 됐음 그래서 no 혹은 other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no man 그 해석을 직접 직관적으로 해석하면서 이야기를 하네요 어떤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오케이 사람이 아무도 없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보다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가 가장 행복해 됐을까요 오케이 최상급을 만든 거야 자 얘도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원급 비교 써가지고요 자 여기 두 개는요 비교급을 쓴 최상급 표현을 만든 거고요 오케이 이번에는 원급을 써서 최상급을 만들어 볼게요 no 단수명사 as 원급 as 혹은 so as 원급 오케이 근데 얘 선생님 왜 so를 쓸 수 있는데요 앞에 지금 부정이 왔잖아요 됐음 오케이 자 그래서 가볼게 제발 좀 꺼지지지 말라고 정말 스트레스 많네요 저번 거랑 달라 너무 달라 아 여기 있다 이거 맞나 어 자 가볼게 얘는 지워버리고 오케이 자 갈게요 자 no other man in the world is happy as as he is 이거 해석 똑같아 얘들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as 원급 as는 뒤에 있는 뭐뭐만큼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뭐뭐만큼이야 자 no other man 아무도 없대요 오케이 자 아무도 없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 어떤 사람 그만큼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똑같은 말이죠 그치 위에는 비극급이니까 그보다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래는 뭐예요 그만큼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됐을까요 그렇다는 건 그가 가장 뭐하다 행복하다는 소리죠 됐을까 오케이 자 그래서 원래 자 이 as as 사이에 또 happy라고 하는 효용사가 들어간 거예요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모양들을 좀 잘 봐주시고 얘네들이 뭐다 원급과 비교급을 사용한 최상급 표현이다 여기까지 됐니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문제 풀어보기 전에 10분만 쉴게요 자 쉬십시오 yn 1言 3 4 2 4 2 4 6 5 5 5 자 이것만 좀 정리할게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잘 봐봐 자 레이트라고 하는거가 모양은 똑같잖아요 그쵸? 시간이랑 순서의 차이가 있거든요 얘 레이터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라테스트랑 그 다음에 라스트가 있어 순서라고 하는거는 처음 끝 맨 마지막 이거 아니에요? 그쵸? 자 이 순서는 뒤 얘기를 하는거야 그래서 레이트는 여기에서 레이트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는요 후자의 이거는 레이트 순서를 알게 할 때는요 레이터를 뭘 얘기하면 후자이란 뜻이 있어요 그 다음과 첫번째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자 오케이? 그럴 때 우린 순서할 때 레이트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 레스트를 얘기할 때는요 자 어떤걸 얘기할 때 가장 마지막 그치? 가장 마지막을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시간의 레이트가 나왔어 이때 얘는 뭐니 얘들아 자 늦은을 얘기하는거죠 그치? 시간의 레이트 이거 헷갈리면 안돼 자 늦은을 얘기하는거야 됐을까요? 자 그러면 레이터로 뭐겠어? 더 늦은이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레이트스트는 뭐에요? 가장 늦은 오케이 자 라테스트라고 하긴 하는데요 가장 늦은 근데 우리가 라테스트는요 가장 늦은이라고도 하지만 최신의 라는 뜻도 있어요 가장 늦은거에요 가장 늦게 나왔어 가장 늦게 나온게 뭐야? 가장 최근에 나온거에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요 최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게 이 시간과 그 다음에 순서에 좀 헷갈릴만한 아이들이어서 자 내가 빼먹은 것들 정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파 같은거 있잖아요 자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얘도 거리 정도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 좀 구분하는게 좀 어렵긴 해요 자 지금 생긴게 있잖아 이 거리를 얘기할 때는 얘는 farther랑 그 다음에 몇바테스트 나왔고 그치? 얘는 farther랑 네네 포테스트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예를 들면 좀 어떤건 알까? 거리를 날까? 내가 어떤걸 얘기해? 맥스캉 2관은 맥스캉 3관보다 더 멀다 거리란 얘기하는거죠 그치? 근데 이런걸 정도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니? 수학은 아니 철학은 수학보다 더 심도깊다 그런걸 우리가 정돌아가죠 오케이? 자 거리라고 하는건 우리가 되게 어려운거 없어요 거리라고 하는건 우리가 말그대로 어디보다 어디가 더 먼 그치? 얘는 지금 거리잖아요 그쵸? 더 멀 멀 이게 멀다라는거잖아 파리요 그쵸? 먼을 얘기하는거죠 먼 먼 거리 이런거 얘기하죠 그냥 포어더는 당연히 더 멀죠 그치? 그냥 가장 먼 이거 아니에요? 거리를 나타내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정도를 나타내때는 더 심도깊다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거잖아 그치? 더 깊어 거리가 아니라 얼마나 얘네들이 그 학문적으로 더 깊은지 더 들어가는지 그치? 그런 정도를 나타내때도 쓴다 이 얘기에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자 모양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자 봐주시면 좋을거 같고 자 그 다음에 한거 쭉 넘어갔으니까 이것만 한번 채워볼게 얘들아 자 I was surprised to see 자 나는요 굉장히 놀랐어 to see 뭐 해서 너를 봐서요 그쵸? 봐서 놀랬어 자 뭐하는 것을 that he was practicing as hard as the others 그쵸? 자 놀랬는데 자 뭐를 봐서요 자 그가요 자 was practicing이 뭐야? 연습한다는 거죠 그치? 그가 연습하고 있었던 것을 봐서 나는 너무 놀랐어요 다른 사람들만큼 자 as as 사이에 지금 hard라고 하는 자 부사가 들어간 케이스네요 원급 비교니까 뒤에 so가 아니라 as가 들어가야 되지 됐을까요? 그래서 뭐 뭐한 만큼 이라고 해서 자 as as 사이에 hard가 들어갔다 자 됐니? 원급 비교야 원급 비교 아 이거 진짜 적으면 안되네 대박이야 자 원급 비교야 원급 비교 됐을까요?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갈게 자 in many countries 자 만일 나라에서 축구는요 is much 혹은 is more popular than any other sports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much는 아까 얘들아 무슨 뜻이었어? 많은이란 뜻이죠 그치? more은 이 많은의 비교급 아니었어? 그쵸? 그치? 자 그런데 선생님 여기는 왜 much가 안되고 왜 more를 써야돼요? 왜? 문장에 뭐가 있니? 비교급 앞에 있는 뭐가 있어? more than any 있잖아 오케이 any 있으니까 뭐 써야 된다고요? popular 그쵸? 자 뭐 비교급으로 써야 된다고 됐을까? 그래서 much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음?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여기를 지금 봐봐 popular라고 하는 거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비교급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축구는요 그치? 가장 인기 있어 다른 스포츠보다도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갈게 자 this method of all those available appears to be the rest rest time for 자 갈게요 자 이 방법은요 그치? 이 방법은 자 of all those available 그 이용 가능한 모든 것 중에 이 방법은 appear to 자 뭐 뭐 인 것 같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뭐인 것 같다 to be the rest painful 가장 뭐인 것 같아 가장 고통이 적을 것 같다 오케이 painful 고통이잖아요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고통이 적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여기 비동사 뭐예요 됐을까요? 자 오케이 그래서 가장 최상급 얘기한 최상급 왜 선생님 얘는 근데 왜 최상급을 써야 돼? 얘들아 힌트가 있어 얘들아 최상급을 써야 돼 왜 less가 아니라 less가 들어가야 돼? 뭐 때문에 고통이 가장 적을 것 같다 그래 더 때문에 그러지 완전 잘했죠 오케이 최상급이잖아 더 rest라고 안하나 오케이 자 물론 더비더비가 들어가면 이럴 수도 있겠지만 더비교급도 더비교급도 더 쓸 수 있겠지만 여기 최상급이니까 더 rest를 한 거예요 됐을까요? 최상급 표현 확인 좀 해줄게요 됐을까요?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용 가능한 많은 그 모든 것 중에서 그치? 자 이 방법이 가장 뭐하다? 고통이 잘할 것 같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방 문구를 이르는 요소로 판단한다 자 에즈 뭐뭐와 같은 정보는 뭐라고 써야 돼? 무슨 비교급? 원급 비교 그치? 그리고 댄 뭐뭐보다는 무슨급? 비교급 셋 이상 속단 집단의 범위를 나타내는 뭐뭐 중에서는 최상급이 호응한다 세 개 이상을 나타내면 가장 좋은 거라고 최상급을 줘야 돼 그치?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자 댄 인 오브 등 자 문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자 이거 볼 때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생략이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자 생략이 된 것임으로 문맥을 통해 판단하도록 한다 둘 중에 월의 정도를 나타낼 때는 뭘 써야 돼? 둘 중에 누가 더 낫다라고 할 때는 얘들아 무슨급 써야 돼? 어 비교급이야 오케이 둘 중에 누가 더 낫다라고 할 때는 비교급이에요 아까 셋 이상 중에 정도가 가장 심한 것 같은데 무슨급? 그렇죠 셋 이상이면 최상급이요 됐을까요? 오케이 두 개를 비교할 때는 비교급이요 여기까지 됐니? 자 넘어가도 돼? 자 이거 위에서 좀 상세하게 봤으니까 아래꺼는 안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비교급은의 병렬구조 자 이거 아까 선생님이 초반에 얘기했던 건데 자 이렇게 비교급 같은 애들은요 자 병렬구조가 나타나고 원급도 마찬가지 병렬구조가 나타내요 그럼 얘네들 내가 뭐라고 그랬어? 대동사 아까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치? 자 비교급이나 원급은 아까 선생님이 시험 문제 이런 거 잘 나오니까 조심해라고 내가 처음에 설명했었죠? 대동사 오케이? 그래서 이 대동사 되게 중요해 자 여기서 여기가 지금 대동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when you move 자 너가 뭐 할 때? 너가 뭐 할 때야? 이사할 때야? 이동할 때야? 아 거기 아파 여기서는 이사할 때야? 이동할 때야? 이사할 때야 이사할 때 오케이? 자 너가 이사할 때 you are under the first impression 자 당신이 이사할 때요 자 너는 뭐 있대? 자 under the first impression 너는요 under라고 하는 건 아래에 있잖아 그치? 자 잘못된 인상의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오케이? 지금 너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근데 어떤 생각이냐면 자 이거 백절 impression의 자 동격이에요 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너는요 do not have 가지고 있지 않다는 잘못된 잘못된 생각을 생각 아래에 있어 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야 자 뭐 하지 않다는 many items two packs 많은 짐이죠 many items 그치? 너는 많은 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뭐 할 짐쌀 오케이 as you really 너가 실제로 그렇게 한 만큼 됐을까요? 자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이사할 때요 생각 갖고 했죠 아까 짐쌀 거 그렇게 많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무엇보다 내가 실제로 정말 쌓아야 될 짐보다 내 생각에 나는 그렇게 짐을 그렇게 많이 쌓을 것 같잖아 이 얘기야 됐을까요? 선생님 맨날 하는 생각이에요 이사 다니기 정말 힘들거든요 이사를 맨날 다녀야 되는데 어 진짜 뭐 그렇게 많나 이거 하고 이거 하면 되나 아니야 내 짐 싸는데 막 저번에 일주일 걸렸어요 천천히 날 잡고 싸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아니 착각이에요 오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얘들아 여기 한 번 가볼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온다고요 그치? 자 as 뒤에 그치? you really are냐 두냐 일반 동사니까 두가 나왔죠 지금 여기에서 왜 두를 쓴 거야 앞에 있는 대동사 뭐 받은 거야 앞에 있는 동사 뭘로 지금 대신 받은 거야 어떤 동사 어떤 동사 받은 건데 그렇죠 너무 잘했죠 그치? 얘들아 여기서 동사는요 지금 해부를 받은 거야 해부를 오케이 자 해부를 받았다고 해부를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라는 거야 너는요 많은 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잖아 뭐 하는 것보다 너가 뭐 하는 거 쌓일 짐이요 그쵸 너가 쌓일 짐보다 많은 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한대요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 앞에요 얘가 받는 동사가 얘가 받는 동사가요 일반 동사기 때문에 해부이기 때문에 두 뭐 쓴다고요 두 쓴다고요 오케이 여기 만약에 얘가 받는 동사가요 일반 동사가 아니라 비동사나 조동사였어 앞에 나온 동사가 해부가 아니라 비동사나 조동사가 나오면 뭘로 받아야 돼 비동사로 받아야 돼요 비동사가 나오면 오케이 앞에 있는 게 조동사가 나왔어 아까 캔이나 뭐 우드나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럼 뭘로 받아야 돼요 그거 아니라 우드나 캔이나 조동사로 받아야 돼요 오케이 앞에 받는 동사가 뭐를 따랐냐에 따라서 대동사로 받는 모양이 달라져야 됩니다 앞에 동사가 비동사가 나오면 비동사로 받아야 돼 자 조동사가 나오면 조동사로 받아야 돼요 일반 동사가 나오면 두 더즈 뒤도로 받아야 돼 그런데 지금 요거는요 주어가 누구인 거야? 유저 그러니까 더즈 쓰면 돼 안돼? 안되죠 그쵸? 그래서 두 를 쓴 거야 됐을까요? 그래서 어떤 동사가 받았는지랑 스위치를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다시 할게요 너가 이사를 할 때 너는 잘못된 인상을 가지고 있어 많은 짐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어떤 짐? 자 뿌려야 할 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as you really do 너가 진짜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 두는요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뜻이에요. 자 오케이 됐을까? 오케이 그래서 자 둘을 썼다.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자 비교 대상은 문법적 성격이 서로 같아야 되는데 이거 정말 중요해요 문법적 성격이 같은 게 무슨 소리인데 이거 옛날에 상관적 속살 때도 얘기했었거든요 a가 그치 투부정사가 들어갔어 명사형으로 쓰였네 그러면 b가 명사라고 해서 동명사 쓰면 안 돼? 안 돼요. a가 투부정사가 들어가면 b도 투부정사가 들어가야 돼 a가 동명사 들어가면 b도 동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a가 동사가 들어가면 b도 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a에 전치사구가 들어가면 b에도 전치사구가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문법적 성격이 같다라고 얘기해요 이해 됐을까? 자 그래서 동명사는 동명사 부정사는 부정사 동사는 동사 전명구는 전명구 이 얘기에요 이 문법적 성격이 같아야 된다 어디에? 비교 대상이 가볼게요 I like watching basketball 나는요 좋아한데 뭐 하는 걸 좋아해요? 보는 것을 좋아한데 동명사죠 그치? more than 뭐 하는 것보다? playing 하는 것보다 그치? 자 그래서 농구를 하는 것보다 보는 게 좋아해요 동명사 a 나왔고 여기 b가 나왔네요 비교 대상 문법적으로 같게 만들었지 됐을까? 자 이런 것도 시험 포인트에요 지금 잡고 있는 게 다 시험 포인트야 a, b가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자 대동사가 정확하게 받는 표현이 어떤 것이 찾고 주더듀듀듀를 쓸지 비동사를 쓸지 아니면 조동사를 쓸지 이것도 시험에 나오고 자 에즈헤드 사이에 형용사냐 부사냐가 제대로 들어가야 되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원급짜리 쓸 자리에 원급 그 뭐냐 비교급을 쓰진 않았는지 비교급을 쓸 자리에 최상급을 쓰진 않았는지 자 이게 다 시험 포인트다 위에 나온 거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 와서 painter become more famous 자 그 화가는요 그치? 되었대 더 유명하게 되었대요 after his death 자 그가 뭐하고? 죽은 후에 됐을까요? 여기도 봐봐 얘들아 죽은 후에 전명구네요 전치사고 그치? 자 언제보다 during his life 그의 생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됐을까요? 자 지금 전치사고잖아 또 전명구 나왔네 그치? 자 그래서 비교급에 A 비교급에 A댐 B예요 자 A댐 B요 됐을까요? 자 비교급 A댐 B 됐을까? 비교급 A댐 B 그치? 다 나올 수 있어요 as as 원급도 나올 수 있고 비교급에도 소요된 자로 써요 오케이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쭉 가볼게요 다시 자 He doesn't sing 자 그는요 노래를 부르지 못한대요 그치? as well as 뭐만큼? 잘 부르지 못한대 그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해 여기서 이 자리라고 하는 건 얘들아 부사죠 그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한다 누구만큼? He did 그가 했던 것만큼 여기서도 지금 대동사 받은 거 아니야? 그쵸? 디드가 받았네? 과거니까 디드 썼네? 그러면 이 대동사 받은 거는 앞에 있는 무슨 동사 받은 거야? sing이요 그치? 지금 얘는요 자 뭐예요? 일반 동사 나왔으니까 또 일반 동사로 받은 거 아니야? 근데 시대가 과거니까 디드를 쓴 거야 됐을까요? 자 그가 했던 것만큼 잘 부르지 못해 그래서 시제 조심하라는 거야 시제 조심하라고 됐을까요? 근데 오해 선생님 앞에는 현재인데 뒤에는 과거를 썼네요 그러니까 시제 조심하시라고요 그쵸? 그래서 시제가 과거라는 걸 그래서 뒤에서 힌트를 주지 언제? when he was young 그가 어렸을 때 지금 그가 어렸을 때 불렀던 것만큼이니까 그가 어렸을 때 부른 거는 현재 써야 되니? 과거 써야지 그치? 어렸을 때라는 거니까 과거잖아요 됐을까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뭐 써야 된다 디디를 써야 된다 대동사받은 것도 중요하고 시제를 조심해라 자 그 다음에 아래 갈게요 또 자 my house is 여러분 yours는 소유대명사죠 소유대명사는 얘들아 뭐 플러스 뭐인 거야?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우리는 소유대명사라고 하고요 소유대명사라고 하고 이 소유대명사는 뭐뭐의 것이라고 적하죠 됐을까요? 그러면 봐봐 소유격 여기서 뭐 해야겠어? your house가 되겠지 your house니까 소유대명사 yours으로 바뀐 거죠 됐을까요? 됐니? 오케이 너의 것 너의 것이 필요건데 너의 집이잖아 됐을까요? 너의 집인 your house가 소유대명사 너의 것 소유대명사니까 your house으로 바뀐 거죠 됐니? 오케이 자 그래서 자 가볼게 자 ER 쓰던 거 쓸 거예요 자꾸 지워요 얘가 내가 자꾸 오케이 자 ER 그치? ER 됐을까요? 오케이 자 비교급 자 그래서 밝게 해드라 자 문장 구조상의 판단 자 이거 학교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구조를 봤을 때 아까 에디헤드 사이에 우리는 이미 2형식 자리 들어가야 되는데 2형식 자리에 보았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셨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오케이? 그걸 지금 구조상으로 판단해라 이 얘기에요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지금 하고 있는 포인트 1 4 보다 시험에 나온다는 거야 포인트 1 2 3 그치? 여기에서 굉장히 학교 시험에서 비교급을 만약에 문제를 냈나면 얘네들을 주의해야 돼 하고 나온 거야 됐을까요? 자 그래서 꼭 그냥 머리 넘기지 말고 꼭 확인해야 돼요 자 가볼게 구조상 가볼게요 describe your goals in the area of 피앙세 자 가볼게 자 디스크라이브가 설명하라는 뜻이에요 얘들아 그치? 자 그래서 설명해 뭐를요? 자 뭐를 설명하래요? 오케이 지금 뭐가 좀 이상해서 다시 갈게 자 설명해라 너의 목표를 됐을까요? 자 설명해 너의 목표를 자 지금 얘는 명령문이에요 자 아 피앙세가 아니라 파이낸스네 내가 어쩐지 지금 얘를 피앙세를 읽고 뭘 설명하라고 제가 해석이 이상해가지고 내가 그랬던 거 근데 피앙세가 아니라 파이낸스에요 파이낸스 파이낸스가 우리가 재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자 설명해라 너의 목표를요 자 어디에? 재정 분야에서 그리고 릴레이션쉽 뭐예요? 자 관계에서 그치? 자 그리고 커리어 커리어가 뭐야? 너의 직업이나 경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너의 직업이나 자 경력 면에서 혹은 이제 커리어는 직업보다 그냥 경력이라고 좀 해주세요 자 경력에 있어서 자 경력에 있어서 너의 목표를 설명해라 이 얘기에요 오케이 be as specifically as possible 지금 봐봐 as as 사이에 들어갔죠 원급 비교네 근데 있잖아 지금 specific은요 현용사야 부사야? 당연히 현용사지 그치? 자 그리고 여기는요 그치 부사지 그럼 얘들아 이거 구조면으로 부라고 했잖아 그치?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그 얘기죠 근데 구체적으로 specific이라고 하는게 구체적인 이란 뜻이거든요 회원님 근데 구체적으로 라고 해석되니까 부사 아니에요? 아니요 구조적으로 뭐라고요 be 뭐 뭐 해라 구체적인 현용사 들어가도 이제 이 형식 들어가도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돼? 비동사는요 불안전한 자동사이기 때문에 비동사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되나? 안 돼요 오케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비동사 한 다음에 보어로 보충어를 세운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는 현용사가 들어가야 된다 됐어요? 그래서 LI가 아니라 여기서는 현용사 구조로 봐라 이 얘기야 그래서 문장 구조상 판단해라 부사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에즈 에즈 사이에 현용사냐 부사냐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자, 가볼게요 자, 가볼게요 에즈 현용사 부사 에즈 문장에서 에즈 떼고 생각해봐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한번 봐볼까? 얘들아 에즈가 없으면 지금 이 형식 아니에요? 그치? 자, 에즈가 없어 자, 에즈 한 다음에 갑자기 자, 봐봐 에즈 여기에 여기 스페스피라운 니들이 좀 안 하다 들으니까 자, 에즈 뷰티풀 이랑 내가 에즈 뷰티풀 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비 뷰티풀이 맞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내가 여기에 비 뷰티풀 하면 말 잘 안 돼? 안 된다는 소리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에즈를 지어봤을 때 정확하게 구조가 나오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봐 라는 소리예요 됐을까요? 자, 가볼게 비동사 등이 자, 보어 자리면 자, 우리는 뭐 써야 된다? 어떤 보사 써야 돼? 보어 자리면 보사 써야 돼? 어, 현용사 써야지 그치? 현용사 그리고 동사를 수식하는 자리면 뭐 써야 된다? 부사 써야 된다 됐을까요? 자, 아까는 얘들아 현용사 자리인 보어 자리니까 현용사 쓴 거 봤고요 자, 이번에는 뭐 볼 거냐면 자, 부사 역할하는 거 봐볼게 부사 역할하는 거 자, 우리의 아버지는요 담배를 피지 않으십니다 그치? as heavily as he used to 자, 여기서 heavenly는 무슨 뜻이니? heavy smoker가 꿀초라는 뜻이거든요 오케이? 자,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 이거보다 꿀초라고 하죠? 그치? 자, heavy smoker가 뭐라고요? 꿀초라고요? 그냥 꿀초 담배 많이 피는 사람 꿀초라고요 그치? 자, 그런 사람은 heavy smoker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많이 그만큼 너무나도 많이 피지는 않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는 꿀초가 아닌데 이거 안 된다 그치? 자, 더 많이 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요 doesn't smoke as heavily 자, 너무나도 많이 핀다라는 거 아니야? 얘 지금 부사 수식 지금 동사 수식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핀다는 거잖아 됐을까요? 무겁잖아 heavy는 무겁다는 뜻이죠 그치? 그래서 무겁게 핀다라는 것보다 조금 우리 아버지에서 많이 핀다라는 게 낫겠죠 그치? 자,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요 자, 많이 피지 않아 그래서 heavily가 지금 동사를 꾸미고 있잖아요 그쵸? 얘 형으로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얘는 당연히 그러면 부사다리가 맞는 거지 동사 수식을 보라는 거야 여기서 또 as를 지워봐도 아, heavily가 스모크를 꾸미는구나 많이 피지 않는다 됐을까요? 형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 as he used 자, 무슨 소리야? 이게 used라면 원래 스모크가 들어간 거예요 그가 피웠던 것만큼 과거죠 그치? 그가 그렇게 피웠던 것만큼 지금은 그렇게 많이 피우시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형용사냐 부사냐 누가 잘 들어가야 되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자, 그래서 이런 비교급 원급에서는 앞에 있는 as를 떼고 생각해봐라고 그치? 앞에 있는 as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as, as 둘 다 떼라는 소리예요 둘 다 근데 솔직히 앞에 있는 것만 빼도 상관은 없는데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비교급은요 자, more than을 빼고 생각해봐라 자, 그래서 여기서 more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than을 한번 지워봤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나는요 자,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자, fluently 자, 지금 여기 보호자리 목적어 보호자리에 들어갔잖아 그러면 여기에 현용서 들어가면 돼? 안 돼? 말이 안 되죠? 그치? 자, 이 fluently가 무슨 뜻이야? 유창하게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나는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당연히 지금 부사다리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who want to? 라고 해서 갑자기 현용서를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이상해 됐을까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더비교급 더비교급 자, 얘 좀만 가볼게 얘들아 자, 더비더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더비교급 더비교급은요 앞에 더 플러스 비교급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뒤에 또 덜을 쓴 다음에 또 비교급을 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비교급을 만들 수 있는 건 두 개라고 했죠 뭐 있었지? 현용사, 부사 만드는 건 똑같아 근데 앞에 더 플러스 비교급 그 다음에 플러스 또 더 플러스 비교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더비더비라고 하거든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자, it is difficult I hate it much 자, 얘를요 더비더비로 만들어볼까? 자, 디피커트 형용사잖아 그치? 얘들아 얘 비교급 만들면 어떻게 만들 거야? 디피컬터라고 할 거야 뭐 붙여야 돼? 디피컬트 이미 3문절 이상이네 more 디피 컬트 됐을까요? 자, 우리 아까 자, 머치의 머치의 비교급은 뭐였어? more 아니었어? 근데 이 앞에 뭐를 붙이라고요? 덜을 붙이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이렇게 들어가죠 됐을까요? 자, 그래서 얘를 바꾼 거로 한번 가볼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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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라고 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이 더 어려울수록 I had 이 이러고 하죠 나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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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it is difficult I have it much 이렇게 된 거를 어떻게 바꾼다고? 더 more difficult it is 그대로 쓴 거야 오케이 원래 여기 있다 형용사 디피컬트가 여기 있었던 거잖아 그치? 근데 더비더비 하면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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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I had too much much이 원래 부사잖아 그치? 자, 부사인데 얘의 비교급에 more를 써서 앞에다 뺀 거예요 어려운 거 있니? 없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갈게 자, 얘들아 이거 포인트야 이거 조심해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게 있었는데 우리 원래 원급이랑 비교급은 부사랑 형용사만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근데 내가 명사도 이때는 쓸 수 있다고 했어 언제 쓸 수 있다고 했어? 누구랑 같이 쓰면 아까 내가 비교급이랑 원급이나 최상급을 만들 때 그치? 명사는 안 되고 부사랑 형용사만 된다고 했잖아 근데 명사도 이때는 쓸 수 있다고 했어 누구랑 같이 쓰면 쓸 수 있다고 했어 너무 간단한데? 누구랑 같이 쓰면 그렇지 형용사야 형용사 오케이? 왜? 명사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잖아 그래서 형용사랑 같이 쓰면 명사 쓸 수 있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가볼게 자, 여기도 한 번 원래 문장을 가볼까? 자, 그는 만든다 그치? Much money 그는요 그는 많은 돈들을 벌어들어 여기서 much가 지금 much 많은이라고는 형용사 아니야? 그쵸? 자, 그 다음에 his business is doing well 자, 그의 사업이요 완전히 잘 되고 있대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그의 직업이 너무 잘 돼서 그래서 그는 돈을 많이 번대요 자, 머치가 현용사고 머니는 명사야 그러면 당연히 얘를 어떻게 해줄 거야? 이 친구를 비교급을 만들어서 머치머니를 한 번에 묶어서 덜을 붙여서 앞으로 빼면 돼요 됐을까요? 자, 가볼게 명사라고 그냥 버리면 안 돼요 자, 가볼게 자, 머치의 자, 비교급이 뭐야? 머얼이죠 그치? 더 많은 돈 자, 머얼 머니 근데 아까 더비더비라고 했으니까 앞에 덜을 붙여야 되지 그치? 더 머얼 머니 뒤에 거 그대로 he makes 앞으로 뺀 것 뿐이니까 됐을까요? 더 머얼 머니 he makes 자, 얘들아 웨일이요 웨일 자, 웨일의 비교급이 뭐였지 아까? 배럴이었어요 그치? 최상급은 베스트였죠 그치? 그러면 얘는 당연히 배럴로 바꿔서 앞에 덜을 붙여야 된다 그치? 더 배럴이 돼야 되죠 그치? 더 배럴만 앞으로 빼고 뒤에 his business is doing 그대로면 되죠 됐을까요? 더 배럴 his business is doing 됐을까요? 어려운 거 있나?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개념이 잘 쌓여서 네 자, 문제는 얘들아 자, 집에서 숙제를 풀어오고 자, 선생님 자, 이것만 미안한데 이것만 좀 빠르게 할게 오케이, 철철모법 안 하면 또 문제 푸는데 문제가 생겨서 어려운 거 없어 바로 볼게 자, as, as는 배수사예요 배수사 자, 두 배만큼 더 뭐하다 배수사 몇 배, 몇 배를 얘기하는 거야 세 배, 두 배, 네 배 이런 걸 배수사라고 하죠 이 배수사는 어디다 쓸 거야? as, one, as 앞에 쓰면 돼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 책은요 twice 두 배죠 as thick as that one 자, 그것보다 두 배 더 두껍다라는 거 아니야? 됐을까요? 자, 그래서 배수사 쓸 때 어디다 쓴다고? as, one, as 앞에다 쓴다고 이게 끝이야 어려운 거 있어? 전혀 없어요 자, 앞에 쓴다 배수사, as, one, as 그 다음에 갈게 자, 이번에는요 자 이렇게도 쓴다 자, 배수사 한 다음에 자, as, many, much 명사, as 보다 몇 배 많은 on that mass exam 자, on that mass exam 그 수학 시험에서 나는 받았어 얼마를? 두 배 더 많은 점수를 받았어 누가 한 것보다 제인이 받은 것보다 요기 지금 receive를 얘기한 거지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 대중사인 기계를 쓴 거야 자, 그래서 자, 배수사 나왔네요 자, twice as many, points as 됐을까요? 배수사 어디다 쓴 거야? 앞에다 쓴 거야 됐음? 그 다음에 many나 much를 쓰고 자, 명사인 복수명사 일단은 복수명사인데 명사 쓰고 그대로 쓴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갈게 자, as much as possible 우리 as, as much as possible 많이 쓰죠 그쵸? 저 가볼게 use, recycle the product 자, 사용해라 재활용된 그 뭐냐 제품들을 사용해라 as much as possible 가능한한 많이 그치? 그래서 가능한한 뭐 뭐하게 라고 한 거죠 그래서 as와 as 사이에 자, 뭐 취를 썼습니다 원급이니까 됐을까요? 자, 많이 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가능한한 많이 사용해라 됐니? 자, 오케이 비교급의 관용 표현이야 자, 비교급 and 비교급 이게 뭐냐면 비교급, 비교급을 써버리면요 자, 점점 더 뭐 뭐한이란 뜻이야 오케이? 얘 자체로 뜻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자, 가볍게 his english 자, 그의 영어는요 is getting better and better 점점 더 뭐하다? 좋아진다는 뜻이죠 그치? 그래서 점점 더 뭐 뭐하다는 소리야 better and better 비교급 and 비교급 됐을까요? 자, 그게 no more than no more than은요 only랑 같다 자, 뭐 뭐 뿐인 이거야 he paid 자, 그는요 지불했어 only 오직 얼마를요 100달러를 그치? 그 정장에 됐을까? 되게 조금 됐다는 소리지 그치? 자, 고작 100달러밖에 안해 이 얘기에요 자, 그래서 no more than 더 많지 않다라는 거니까 됐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only랑 같은 거야 no less than 오히려 얘는 뭐뭐나 더 된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적지 않다는 소리야 자, 그는요 지불했어 no less than 100달러 스포러타임 그 넥타이 그치? 그 타이에 야, 100달러나 지불했어 이 얘기에요 됐을까요? 그래서 no less than no more than 됐을까? 자, 관용 표현이야 자, 마지막 원급, 비교급, 최선급, 수식어 자, 훨씬 뭐 뭐 하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가볼게 원급, 수식어 almost, exactly, just, nearly, as, 원급, as 자, almost 뭐지야? 거의 아니야? 그쵸? 거의, exactly, 정확하게 자, just, 단지, nearly 얘도 거의라는 뜻이죠 그치? 거의 그것만큼 뭐하다 됐을까요? 자, 나는 거의 우리 엄마만큼 커 됐을까? 자, 이런 식으로 자, 원급 수식할 때는 얘네들이 쓴다 자, 비교급 수식어야 자, even still far by far all not much 이런 애들거든요 자, 무슨 뜻이야? 훨씬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 자, 얘네들은 비교급 앞에 쓰는 애들인데요 very more pretty 비교급은 자, 절대 비교급을 수식 못한다 이 얘기야 자, 가볼게요 자, in reality 현실에서 자, the earth the earthquake 지지는요 손상을 입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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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해 이거 동사가 아니에요 자, 그 지진의 그 지진의 피해는요 was 훨씬 더 커 비교급이죠 그치? 자, 비교급 대니 나왔어 비교급 대니 나와서 훨씬 더 뭐 뭐 하다라는 뜻이죠 그치? 비교급 er 비교급 앞에서 훨씬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훨씬 더 뭐하다 크다 누군가가 상상한 것보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마지막이 아니라 최상급 수식어 much by far the very quiet 자, 얘네들이 당연코라고 해석을 하고요 얘네들은 최상급 앞에 쓰여서 자, 최상급을 수식한다 자, 그래서 있잖아 매니는요 우리가 수식을 원래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매니 수식해요 언제요? 비교급 복수명사일 때는 자, 매니는 수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특히 이런 형태로 많이 써요 자, 얘네는 매니, 모얼 자, 복수명사로 많이 씁니다 매니 모얼 복수명사 형태로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 매니 모얼 복수명사 때가 오는 거야 예시로 갈게 자, there are 있다 그쵸? 자, 뭐가 있나요? 자, 있다 많은 훨씬 더 많은 혹은 단연코 더 많은 reservation 자, 예약이 있다 훨씬 더 많은 예약이 있어 자, at the restaurant 그 레스토랑에 뭐 하는 것보다 지난 달보다 됐을까요? 자, 오케이 그래서 매니 모얼 복수명사에서 자, 최상급 쓴 것 좀 체크 좀 해주시고 자, I got up 나는 I get up 나는 일어났어 the only two in the family 우리 가족 중에서 그치? 매일 아침 우리 가족에서는 내가 가장 빨리 일어났어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만 해줘 이거 되게 중요하니? 자, 생각 좀 할게 자, 최상급이 문장 안에서 부사로 사용될 때는요 그치? 최상급 앞에 덜을 생각할 수 있다 됐어요? 얘가 현용사임에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쵸? 근데 얘가 부사일 때는 어떻다? 덜을 생각할 수 있다 선생님 부사나 현용사는 어떻게 또 구분하는데요 자, 얘를 생각해 보면 돼지 나는 일어났어 끝 아니야 근데 언제 가장 빨리 일어났어 동사수식하네요 자, 그러면 무슨 수식 뭘 쓰는 거야 얘는 당연히 부사지 현용사가 아니지 됐을까요? 현용사체상급 앞에는 덜을 붙여야 됩니다 부사체상급 앞에서는 덜을 뺐 수 있다 어떻게 구분하냐? 누구 수식하냐에 따라서 됐을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래서 숙교 잘해갖고 오시고 조금 오버가 됐는데 자, 집중해 주셔서 고맙고 조심히 가실게요 자, 그 잘못 떨어졌는데 아직 편할지